어디선가 재욕이 엄청 나았을 것 같더라고요. 저게 원흉이라고 그랬을 건데. 이게 국수야? 백종원이시자? 아이고. 에잇! 이름 까버려야지. 이름 까버려야지. 이름 까버려야지. 백종원이 저 포도 들어갈매. 사인들이 나왔면 안 됐어. 근데 사도 들어오는 바람에 금산 음료 사람들이 자수같이 안 오시고 원래 금산 농사하고 뭔 수정품을 쳐보라는 거야. 백종원은 본인의 고향인 예산시장 살리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이어 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 축지법 프로그램을 통해 각 지역의 축제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과 달리 지역 축제 바가지 욕은 논란 속에 축제 심폐소생에 나선 백종원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 상황에 됐는데요. 최근 백종원은 금산세계인삼축제를 통해 일반인들이 더 다양한 메뉴를 통해 인삼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메뉴를 개발하며 축제에 정성을 다했는데요. 금산세계인삼축제 지역 박사유지 공간에 차려진 곳에서 팔던 음식을 맛보던 백종원은 이러니까 우리가 욕먹지라며 안타까움을 나타냈습니다. 생각보다 양이 적은 떡볶이 1인분에 1만원이나 됐고 어묵은 5개에 1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비싼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백종원 때문에 여기 장사하는 분들 다 죽었어 서로 같이 살아야 하는데 백종원이 문제다. 한쪽만 살리니까 라는 불만을 토해냈습니다. 이와 관련 금산축제관광재단 관계자는 사유지를 외지 상인들이 오셔서 별도 계약을 하셔서 가격표도 없어서 문제다라며 개인적인 사유지와의 계약이어서 어려움이 있다. 자릿세는 천차만별이지만 천만원은 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백종원은 축제 지역의 외지 상인분들한테 죄송하다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며 그 상인분들에게는 1년 농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래도 축제의 명맥이 살아있을 때 뭔가 축제 성격을 바꿔놓지 않으면 외면받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죄송할 게 없는 백종원 대표에게 왜 화를 내는 것이며 지역 주민도 아닌 외지에서 온 상인이 오히려 더 적반하장인지 모르겠습니다. 화를 내야 할 대상이 백종원 대표가 아닌 정부나 군에 있지 않을까요? 이어 백종원은 열흘간의 축제 기간 인삼이 많이 판매됐다고 말하며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좋은 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며 내년에도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금산 측과 협약식을 했습니다. 백종원은 앞서 예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해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하겠다고 말한 부분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백종원의 모든 지역의 음식점을 본인 회사의 프랜차이즈화 하는 게 아닌가 생각과 다른 한편으로는 개인으로서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삼은 저도 좋아하지 않는데 이번 축제에서 개발하여 판매된 인삼국밥, 인삼쌀국수, 인삼소시지, 상구맛집 등을 먹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 열리는 축제에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